1.3.5 독해기법 안녕하세요. 1.3.5 독해기법 후속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4등급을 위한 1.3.5 독해기법을 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1.3.5 독해기법 듣고 그 다음에 단어 강좌 필수편을 꼭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면 병행을 하시는 건 좋아요. 자기가 1.3.5 독해기법과 필수편과 함께 이 단어를 이 강좌를 병행하겠다. 월, 화, 수, 목은 이렇게 주말은 심화. 이 강좌는 앞에 있는 우리가 독해했던 기법을 다 차근차근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하는 거야? 175개의 문장을 통해가지고 뭐하는 거죠? 적용시키는 연습이에요. 이 175개의 문장은 난이도가 있는 문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등급 문장도 있고 2등급 문장도 있고 3등급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반드시 1.3.5 독해기법 4등급 학생들만을 위한 4등급 학생들만을 위한 1.3.5 독해기법 꼭 들으시고 거기에 나온 독해기법 80개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편 단어도 꼭 들으시고 그래서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1.3.5 독해기법은 1단계를 들었는데 필수편은 아직 잘 못 들었어요. 그럼 쫓아오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꼭 필수편을 다 완강하지 않았더라. 하지만 얘는 완강을 하셨어야 돼요. 반드시 1.3.5 독해기법 완강 후 쫓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상관없다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반드시 1.3.5 독해기법은 완강 후에 그래서 선수강 강제가 반드시 적어준 거예요. 바로 들어오시면 어려워요. 같은 교재로 해요. 같은 교재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독해기법은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면 벌써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영어에 대한 조합 능력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씩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1.3.5 독해기법 들은 친구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줬구나. 그러면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준 거에 대한 예외도 있어요. 또 어려우니까 조금 응용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1.3.5 독해기법에 대한 응용과 적용 그리고 예외적인 것들을 또 여기에서 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